영적인 일은 혼적인 논리나 육신적인 감각을 통해 알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일은 오직 영적으로만 알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칠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게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알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영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서 나와 하나 되어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가르침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모르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9월 19일 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이해 에베소서 1장 17절 확대 번역권입니다. 내가 항상 기도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신비와 비밀을 아는 통찰력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깊고 친밀하게 알게 하시고 마태호금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정체성을 정의할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후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호금 16장 15절 성경은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로 돼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소로 고백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였지만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자신의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야 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현륙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호금 16장 17절 할렐루야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신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이 그리소이심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를 당신의 영에 게시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이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당신은 예수 그리소께서 동정료로부터 탄생하셨음을 믿습니다. 당신은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 읽고 믿었습니다. 당신에게 그 신비에 대한 통찰력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소의 부활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 없었지만 당신은 믿습니다. 또한 당신은 예수 그리소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시입니다. 당신의 두뇌는 이러한 진리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과학은 결코 당신에게 이러한 게시를 줄 수 없습니다. 진리를 게시해 주시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사역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인생에 걸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에 가장 열정을 쏟으십시오. 그러한 교제를 통해 성령님은 계속해서 그분 자신과 왕국의 더 큰 신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주의해서 읽거나 경건서적을 주의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일정한 지식을 주고 그 지식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일어나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 깊은 속으로부터 영적인 신비와 비밀을 아는 통찰력으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지혜와 게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렇게 알게 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이해와 통찰력은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무엇을 알게 되고 믿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령님의 도우심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여는 중요한 태도와 반응 중에 하나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적인 노력과 열심과 이론과 논리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온전히 신뢰할 때만이 우리는 온전히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는 더 많은 문을 열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더 많이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놀라운 비밀과 신비들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동일하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알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하고 어리석해 보이고 그들은 또한 알 수도 없습니다. 누가 보검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는 모습과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슬기롭다고 하고 스스로 알 수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들을 숨겨버리시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전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게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처럼 단순하게 사모하고 단순하게 기대하고 단순하게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기꺼이 더 많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더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소를 통해서 나타내시며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알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더욱더 갈망하십시오. 나아가서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고 어떠한 영광이며 특권인지를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을 알기를 갈망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이전보다 더 풍성한 말씀에 대한 게시가 열려질 것이고 우리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더욱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 게시에 대한 통찰력을 가졌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예리합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먹으며 성장할 때 나는 완전한 분별력과 그분에 대한 정확한 지식으로 가득 찬 지혜의 영어로 기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 게시에 대한 통찰력을 가졌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예리합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먹으며 성장할 때 나는 완전한 분별력과 그분에 대한 정확한 지식으로 가득 찬 지혜의 영어로 기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교회 가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교회 가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교회 가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녀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소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녀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녀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소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녀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게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년인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녀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개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